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동상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부부의 묘비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국어 이름은 원두우이다. 1859년 7월 19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881년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같은 해부터 1884년까지 뉴브런스위크 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으며 1884년 7월 28일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개화파들이 일으킨 정변인 갑신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러야 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조선 기독교인으로서 마가복음서를 번역한 문서선교사인 이수정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를 준비하였다. 부활주일인 1885년 4월 5일에 재물리엣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입구 조선정부에서 선교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그는 조선어문법책을 영어로 지필하였다. 그 후 성서번역의원회 초대의원장 대한기독교서회 회장 한국기독교교육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예수교학당 서울구세학당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교회연합운동을 지도하는 등 한국의 종교문화 언어정치사회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일을 남겼다.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업적은 교회 설립과 전도여행이었다. 1887년에 조선인 교우들의 참여로 조선장로교 교회사에서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를 설립하였고 1900년도 초 개신교 양평동교회를 설립하였다. 전도가 활발한 지역이었던 북한 지역에서의 전도여행을 세 차례나 하였다. 학생 시절에 피어선 박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2년으로 후에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에서 교장을 1912년부터 1916년까지 역임하였다. 성서번역에도 공헌하였는데 1887년에 상임성서의원회 의원 자격으로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서의 한글판을 번역 출간하였다. 또한 원두우는 뛰어난 복음주의 설교가이기도 했다. 기독교 사상에 연재되는 원두우 설교집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기 쉽게 말했다. 2014년 기독교 사상에 연재된 이야기에 따르면 원두우는 일제에 의해 반일인사로 여겨질 만큼 한국민중과 연대하는 성교사였다. 그는 라디오 방송으로 참고 견딘다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연설하기도 했으며 친일성향의 성교사 일제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건강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가 1916년 10월 12일 미국 뉴저지주의 휴양도시인 애틀랜틱시티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시신은 조선으로 옮겨져 양화진 외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사후에도 언더우드 가문은 조선의 남하 3대에 걸쳐서 의료선교와 한남대학교의 설립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사대손인 원안광은 1980년에 광주민중항쟁을 해외에 알려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강제추방을 당하였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